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집을 잘 간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배알이 꼴리다 못해 터져버린 그런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글쓴이가 먼저 살살 긁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봅시다. 제목 야 너 뭐냐? 니네 시댁 종년이냐? 뭐라는 거야? 우리 시엄마 완전 천사야. 흥? 그래봤자 호구 노예근성일 뿐이야. 어 집 주셨다. 수고. 원제 친구가 저보고 개멍청한 호구 노예근성 며느리래요. 제 나이 서른둘. 저희 남편은 서른. 그리고 결혼 3년차. 어쩌다보니까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했는데요. 거짓말이나 빈말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저는요 이 결혼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어요. 솔직히 처음에 겁이 안났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이 아무 쓸데없는 기회였다는걸 정확히 깨닫기까지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먼저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부부님이 집을 해주셨구요. 물론 저 역시 부족함 없는 혼술을 했다곤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금액을 따지면 아예 비빌 수도 없어요. 아예 단위 자체가 다르고 20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뭐. 게다가 그걸로 그 어떤 생색도 없다는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부터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로 달에 300정도 벌어오구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인데 역시나 비슷하게 300정도 벌어옵니다. 뭐 대충 저희들 배경은 이렇구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간만에 대학 동기들 모임을 했었고 여기서 친구 하나가 이런 저를 보며 아예 대놓고 걔 멍청한 호군며느리라며 욕을 비난을 하는거에요. 야 그래도 너는 좀 똑똑해서 딱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뭐 너도 결국 똑같네. 너도 노예근성 오진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갈갈이 씹고 뜯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였던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제 노예근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시댁에 매주 가는거 이거부터가 일단 개멍청한 호굴래요. 저희 시댁이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라 되게 가까워요. 엎어지면 코닫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요리솜씨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해주던 집밥이 최고라 여기며 살았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엄마랑은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정말 맛있고 좋죠. 근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엄마는 그냥 음식을 되게 잘하는 식당 같은거고 저희 시어머니는 요리연구가, 명인? 이런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퇴근하고 맛있는게 왕창 땡기는 날이나 또 담금주 한잔 하고싶은 날 저 스스로 찾아갑니다. 참고로 술도 엄청 잘 담그시는데요. 이런 어머님 덕분에 술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 담금주라는게 나이 많은 아저씨, 할아버지 이런 분들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는거야. 그렇게 과일 한봉지 사들고 놀러를 가는데요. 솔직히 집에 있으면 끼켜야 라면에 캔맥주가 겨우지만 시댁에 가기만 하면 일단 면복분자의 불고기, 각종 집요리의 국물요리 등등등 며느리 왔다고 있는거 없는거 다 만들어주시고 또 집으로 돌아갈때도 좋은거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안갈 이유가 없죠. 설사 어머님이 오지마라! 해도 갈거에요. 게다가 식사하고 설거지는 무조건 아들만 시키는데요. 저는 아예 절대 손에 물 한방울 못 묻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도요. 혹여나 제가 좀 미안해하고 민망해 할까 싶어서 남편이 설거지할 때 일부러 저를 부엌에서 돌려앉혀요. 그리고는 그래 꽁꽁아, 오늘은 뭐 즐거운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저를 끝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이런 어머님을 어떻게 싫어해요? 참고로 저희 친정은 4시간 거리라 자주 못갑니다. 대신 한번 갔다 하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 환급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저희 남편이 진짜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당신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죠. 오죽했으면 전에 한번은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아이고, 사도는 저런 아들 장가를 보냈으니 얼마나 아깝겠냐? 그러니 서운하지 않게 네가 더 더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사실인데 뭐. 그리고 두 번째 시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도 호구래요. 이 용돈이요. 당신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챙겨드려요. 거기다 엄청 큰 액수도 아니야. 그냥 우린 능력껏 드려요. 친정의 20, 시댁의 30. 그냥 겨우 구색만 맞추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시댁에 조금 더 드리는 건 저희가 최소 주위에 두세 번은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죄송하잖아요. 근데 뭐 화장품부터 내복까지 어머님한테 안 받아쓰는 물건이 없는 지경이니까 용돈을 드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세 번째 아버님한테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는데요. 이것도 문제래요. 저희 아버님은 몇 달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아직 일을 하니까 댁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생 열심히 일만 하던 분이 갑자기 집에 있자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또 적적하고.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전화를 드리는 건 맞아요. 물론 이게 전혀 안 불편하다. 이러면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허나 통화 3분 넘어가면 아이고 일때문에 바쁜 사람을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 얼른 끊자. 이러는 분이세요. 그것도 당신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화를 드렸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친구는 이것도 대리효도의 노예근성이랍니다. 해도 네 남편이 해야지. 왜 그걸 네가 하냐. 이러는데 허니 남편이 전화를 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노예근성이라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 저희 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안 그래도 얼굴 자주 보는데 전화를 하지 마라. 뭔 일 있으면 아들한테 하라고 해라. 이러세요. 얘가 이제 곧 결혼한다길래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또 시댁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재설을 좀 풀었는데 여기서 바로 희대의 등신초머저리가 되어 돌아왔어요. 자기는 부모님들은 각자가 챙기고 시댁은 무조건 멀리할 거고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서 살 거라고 하는데 그래요. 뭐 이것도 나름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지같다 씻자는 멀리해야지. 다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사는 거고 개똥떡 멍청이 혹은 노예근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그지같다는 거죠.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네가 뭔가 오해를 하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집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넌 이미 그 사람들한테 세뇌를 당했고 또 애초에 네가 노예근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딴 소리하는데 그래서 여기 댓글 좀 달리면 친구한테 보여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참고로 다른 친구들 대부분은 저한테 공감했어요. 얘만 그래요 얘만. 댓글 1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르죠.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본인 기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쓰니 많이 불쾌했겠지만 그냥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세요. 저 역시 적어도 격주로 한 분은 꼭 시댁에 가는 사람인데요. 거기 가면 그냥 놀아요. 그냥 먹고 놀고 수다 떨고 그러다 뭐 좋은 거 얻어오고 또 아이도 봐주시니까 여차하면 남편이랑 둘이 나가서 신나게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상하게 시댁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데 그러다 보니 아버님 야구 보고 계실 때 옆에서 코도 드릉드릉 골고 그래요. 남편이 그러더라고 막 웃으면서 야! 너 뭐 예비군 훈련 왔냐? 근데 제가 그렇게 자고 있으면 아버님이 이불도 덮어주시고 또 저 깨지 말라고 야구도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보고 그러세요.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이런 감정 절대 모르죠. 드릴까요? 아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건데 아우 제수탱이들 괘지 같아. 2번 그런 시부모님이라면 저도 그렇게 알 겁니다. 아니 그냥 업고 다니지. 게다가 남편도 이렇다? 그럼 죄를 받기 싫어서라도 더 잘할 거예요. 천벌받죠. 노예 근성이라는 건 무조건 납작 엎드려 나만 희생하고 남편 가족들 수발이나 드는 거 그런 겁니다. 님은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좋은 가족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뭐 딱 봐도 불행할 결혼인 것 같아요. 지가 봐도 답이 없는 거지. 3번 그지 같은 게 호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호구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뜯겨 나가는 거 그게 호구죠. 이거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딱 보이는데 호구는 뭔 얼어 죽을 놈의 호구야. 뭐지? 배가 아파 뒤질 것 같았나? 정신 승리 오지는구만. 4번 보니까 맨날 그지 같은 시댁 이야기 같은 걸 보면서 지 혼자 망상하고 세뇌라도 다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시댁 처갈대. 그리고 그 반대도 있는 건데 지가 노력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선을 딱 걷는 거 참 불쌍한 사람이네. 님 친구 여랑이도 마찬가지고요. 5번 아이고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갖다 붙이기는 아니 그럼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대요? 승리 친구처럼 글로만 시댁을 배우고 우린 남이에요! 이렇게 시전했다가 승리 같은 둘째 며느리 들어오고 집안 관심과 사랑이 온통 둘째 쪽으로 가니까 그제야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빌었더니 시어머니가 같이 무릎을 꿇고 아이고 며느님 왜 이러세요? 이랬다는 전설같은 이야기요! 이거 옛날에 제가 올린거죠.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댓글 달아놓겠습니다. 물론 그지같은 시댁인 경우 당연히 선을 긋고 멀리해야 되겠죠.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러는 건 도대체 뭐야? 뭔 그지같은 심보요? 6번 아니 본인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왜 저래요? 많이 부러워서 그런가? 심보 꽤 그지같네. 댓글 친구 시댁은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비교되는거지. 집해줄 능력도 없고 똑바도 좋은 시댁은 아니니까 지가 생각하는거 정당화 해버리고 저러는 것 같은데 진짜 애처롭다. 7번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쓴이 친구 말처럼 노예근성 맞아요. 쓴이가 시댁에서 주는 것과 남편이 친정에 자라는거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받으면 노예근성이 아니겠지. 하지만 쓴이 딱 보니까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그게 감사해서 막 어쩔줄 모르고 또 받은걸 배로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호구 노예근성이 분명 보여요. 내 댓글 미친건가? 아니 그럼 받은만큼 잘해줘야지 안해주냐? 이따 썩은 마음을 품고 사니까 욕을 처먹는거요. 니가... 8번 배로 돌려줄 안되는 글에서 열등감 7이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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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솔직히 이정도면은 거의 로또 수준의 시댁인건 맞죠? 그리고 그지같은 본인 현실과 비교해가지고 기분이 더러워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쓴이가 살살 긁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랑한거지 근데 이정도면 자랑해도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